마치 아재가 돼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저는 카톡방을 보고 요즘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많은 카톡을 써놓지 않지만 가끔씩 아재 드림이 날릴 때마다 뭐라그러니까 짜증보다는 삶에 지친 자신이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직장 상사들이 저희에게 사실상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재 드림을 날리는 거에요 자기의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걸 못 느끼죠 왜 저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집적될까 왜 저 직장 상사가 왜 나한테 이런 드림을 할까 정말 재수가 없어요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 빨리 잘려버려라 뿅뿅 제가 방송 이제 회수로 8년째인데 4월 30일이 되면 7주년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사실 못 있으면 대리 이상의 직급을 받게 되죠 제가 너 그만큼 늘꼈어요 이제 찰흙이 없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친 모래 들어가면 안되겠어 우리 왜 곰돌이를 괴롭혀 이 자식들이 어 나이스 오케이 실족사 뭐야 이거 화살인데 좋았어 지금이야말로 최종병기 활을 실험해볼 때다 아냐 니가 맞으면 어떡해 거기서 가리면 어떡해 됐어 잠깐만 활 뭐 만들어 기가 막히게 공격하려고 할 때는 안하고 자 지금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와 여덟개나 더 필요해? 그러면 두개정도 더 캐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상당히 캐리가 너무 힘드네 근처에 있지를 않아 다시 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북쪽 차량은 무조건 두개를 캐야돼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검치 호랑이를 타도록 하죠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니까 이 게임이 지루하냐니 무슨 소리야 지금도 얼마나 긴장감이 흐르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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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르고 발견해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다른 게임에서 이걸 발견하면 귀찮아 캐기도 싫어 당장 남한테 지켰지 그러나 여기서는 예외입니다 오우 나이스 돌이 있네 자 돌도 캐고 돌은 뭐 다 캔 것 같아 거의 이제 차륵만 캐면 되는데 체력이 나오질 않아 오우 예 뭐라쒸 와 쎄다 히히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한 개만 한 개만 더 찾으면 돼 한 개만 어어 오 메몬 소리 난다 저리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데 장왕이 슬퍼팠네 진짜 이럴때 차륵이 없다라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어 잠깐만 찾았어 차륵 찾았어 와 차륵은 미니맵 보면 진짜 아이콘도 진짜 차륵 같지도 않나 됐어 아 세 개 아니 왜 여기서 한 개가 한 개 모자르게 나오는 거야 왜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이때까지 네 개씩 나오다가 갑자기 한 개가 나와 아니 세 개씩 세 개가 나왔어 결국 한 개 모자르네 이럴 수가 일로 가면 근데 왔던 길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캣던 게 리젠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찾아 봅시다 근처에 차륵이 많을 거예요 찾다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왼쪽 아래에는 구독하기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일로 가면 안 돼 아 잠깐만 그래 여기도 추운 지방이잖아 이쪽으로 가는 것도 꽤 괜찮겠어 아냐아냐 아 여기 너무 좁아 일로 가봅시다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고 저거 설마 저거 차륵인가 아 아냐아냐 아잇 이거 찾지마 기차 어 밤이 돼가고 있어 큰일 났어 밤이 되면 어 잠깐만 이거다 이거야 여기 있어요 됐어 다 찾았어 바로 집에 갑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마을을 프로그래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바크라이가 어느정도 사실 녹아다가 좀 필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했었어야 됐어요 이제 얘 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마을을 프로그래더 할 수 있게 됐어요 와우 근처하게 됐네 마을을 프로그래더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노가다를 노가다를 뭐 유튜브 영상을 끄고 방송을 끄고 했던 적도 있지만 방송에서는 녹화를 안 하고 했던 적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완벽하게 엔딩을 보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내일 유튜브 영상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이 파크라이 프라이머네 엔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체력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저녁 방송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는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